SK 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. M15X로 불리는 새 공장은 다음 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가동 중인 M11과 M12 두 개의 공장을 합한 것과 같은 규모의 복충구조 공장입니다. SK 하이닉스는 이 공장 건설과 설비에 앞으로 5년간 15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 SK 하이닉스는 이 공장은 다음 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공장은 다음 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공장합니다.